핸드폰 팔서도 어딨어? 핸드폰도 되고요 모트모트됩니다 이야... 어? 호흡을 팔아요 호흡을 그게 이제 핫드 디스크 파생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 좋은 파생이 말고 핫드 디스크 파... 그렇죠 우리를... 어? 그래요? 파생들은 영상이 되게 바꾸나? 이것도 그냥 굳으시고 이런 파생들도 해주세요 연속 파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파생들은 녹화를 딱 합니다 왜 하냐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데 파생을 파생했다고 그러고 파생을 안 해버려도 많이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 파생이 어디서? 핸드폰도 되고요 모트모트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파스포소 용기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 표정하고 난 거 같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오오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물건이랑 감싸고... 그러니까 물건을 감싸다 이거죠? 스포자에서는 뽁뽁이 대신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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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라인은 네...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파트를 만드는 파트예요 아... 저에게는 시스텐 장점은 절수 검사입니다 언제 누가... 누가 만든... 이 커팅 블럭을 누가 조립했는지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충주 규정에 많은 18가지 항목을 여기서 전수로 다 테스트를 하면서 그 이력 권리를 여기서 다 입금합니다 음... 그렇군요 이런 모든 걸 탁 결제했을 때는 이... 이... 번호 까벨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 네... 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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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금액여자회담회담에 회계 пойmer체 고장을 피해드렸다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공기업 같은 곳에서 회계 담당자들은 굉장히 감사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 자체방사, 시감사, 행안부감사 이렇게 3개의 감사를 통해서 불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위계약과는 굉장히 꺼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홍보도 해주시고 또 문서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계약 담당자가 좀 부담을 바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인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혁신제품에 대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 저희가 정책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R&B 자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면책기정 그 부분은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특히 이제 감사원하고 더 여쭙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공무원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면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R&B 놔둬도 되는 거예요? 비용은? 네 R&B놈 같은 거 야외에도 아 그래요? 어 이거 그럼 면맹이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은? 경기실에 6명이 경기실에 6명이 경기실에 6명? 야간에도 그런 사람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야간에도 경기 문제부터 24시간 하니까요 CCTV 다 있고 CCTV 다 있고 주로 우리 기업 비축기지가 인천에 있고 군산이 있고요 또 어딨죠? 부산에서 부산 항만쪽 한국 도시에서 있죠? 네 오사나 바나듬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데? 오사나 바나듬이란 희개금놈 희개금놈 이거 뭐예요? 야 어 다 Trent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